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다소의 위력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끝이 없습니다. 국정감사 정인 채택조차 일방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경우 야당이 신청한 정의는 99명이 채택되었지만 여당이 신청한 정의는 단 한 명만 의결되었습니다. 과방위는 야당이 원하는 정의는 모두 채택되었지만 주요 쟁점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정의인 45명은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거대 야당의 입맛에 맞는 정인들만 불러내 국감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속셈입니다. 국감 첫날부터 행안위에서 동행명령장을 일방 의결한 거대 야당은 정인을 찾아 거리로 나서는 쇼를 벌였습니다. 둘째 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전당대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해 또다시 입법부의 권한을 사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전당대의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야당의 현역 의원 6명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작 수사검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일찍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 집단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거대 야당에 주문하는 것은 동행명령권 남발이 아니라 피의자 신부님을 직시하고 신속히 검찰 조사에 응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